자 그러면 첫 번째 종목 상담 출발합니다. 클리오 살펴볼 거고 덕자님의 종목이에요. 매수가는 2만 4,200원 비중 10% 가지고 계시고요. 본전까지 회복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 남겨주셨네요. 어떨까요? 본전은 회복하겠죠. 2만 4천 원대이기 때문에 작년에 그전에 21년도까지는 모르겠지만 작년 그쯤 한번 올라갈 거 보이는데 이게 색조 화장품이죠. 그러면 특히 색조 화장품 우리가 활동이 자유로워져서 외출에 밖에 활동을 많이 하게 되면 수혜다. 그래서 이걸 주고 사고 있는데 제가 그렇게 우리나라 화장품 시대는 2015년 전에 끝났습니다. 그때까지 화장품이 고성장한 시대는 중국에서도 우리만큼 이상으로 화장품을 아주 좋게 잘 만들어서 그래서 굳이 우리나라 화장품을 중국에서 많이 관광객에 와가지고 사가고 이러지 않아도 물론 사가겠지만 그러지 않아도 되죠. 그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엔데믹이 되고 나면 이런 관련 주로 화장품 관심이 많은데 그거 잊어지라 제가 많이 그랬는데요. 한번 클리오도 이렇게 보시면 작년 거쯤까지 가야 되는데 여기서 잠깐 가서 사서 지금 손해나고 있는데 보시면 실적이 그렇게 받쳐주진 않아요. 이 종목은 보면 컨센서 상세 이렇게 보고 무슨 뭘 하는 회사인지 보면서 21년 그전에 29년도씩 보시면 영업이익이 186억이 나왔습니다. 그럼 20년도 62억 나왔죠.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피해가 된 거죠. 어쨌든 안 돌아다니깐. 21년도는 139억. 그다음에 올해 작년에 179억. 어느 정도 회복했는데 아직 작년까지 회복을 못했죠. 그럼 올해는 회복을 하겠죠. 그렇죠? 회복해도 가위 200억대로 보는데 240억. 그러면 180억은 그렇게 20%밖에 성장이 못했죠. 만약에 매출 성장 보면. 그러면 2500억 매출도 2019년도 2500억인데 작년에도 2700억. 그럼 올해 성장에 다시 19% 보더라도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200억대에서 예를 들어서 230억이다. 올해. 그러면 순이익이 이제 당연히 170억이고 200억이에요. 그런데 지금 시가총액 보면 200억에 10배면 2000억이죠. 그런데 3300억이잖아요. 그러면 15배, 17배. 적정 주가에 이미 와 있는 상태죠. 그 상태인데 보시면 그래서 이 종목 작년에 살 때 이 가치평가를 해봐야 되는데요. 화장품 시대가 끝났다고 생각하면 기술주가 잠깐 올라오는 못 가거든요. 보시면 오늘 요즘 최근 들어서 특히 LG생활건강을 이렇게 보시면 올해 1월 20일 이후부터 지금 77만에서 50만 대까지 빠졌습니다. 1월 달부터 지수는 그렇게 많이 빠진 거였는데 그 다음에 아모레퍼시픽도 빠졌습니다. 계속 빠지고 있죠. 최근 들어서. 즉 중국의 기대만큼 나오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중국 경기 회복 때문에 우리 이렇게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여행가 와서 그런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미 경쟁력이 굳이 특별한 경쟁력을 갖고 있지 않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쪽의 업종들이 잘 못 가는 겁니다. 올록은 기대에 갔다가. 그래서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신규 투자는 하지 않는 게 좋고요. 이제 반등시에 기술적으로 보면 이미 단기 목표가는 왔습니다. 18,000, 19,000원. 2만 원 정도인데요. 왔고 그다음에 다음 올해 전체적으로 관광객도 많이 들어오고 하면 잠깐 올라가면 평균 목표가를 보시면 2만 1,500원 정도가 목표가거든요. 그래서 2만 1,500원인데요. 좀 더 갖고 있으면 2만 4,000원까지는 기회가 오면 한 번 갈 수는 있을 것 같고요. 본전 회복을 기다리신 것 같아요. 계속 안 팔고 그러면 일단은 기다리시고 만약에 더 사고 싶다면 단가를 낮추고 싶으면 다시 전저점 근처에 왔을 때 1만 5,000원 정도 오면, 이하로 오면 그때 사게 되면 단가가 한 2만 원 정도로 나오니까 언제든지 본전 회복할 수 있을 걸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유하시고 1만 5,000원 이하는 추가 매수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클리오 대응 전략들 한번 가격 라인 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1차 반등 목표가에 딱 도달한 시점입니다. 2만 1,500원까지 2차적인 목표가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1만 5,000원 선에서 추가 매수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